뭐지? 저요, 어서 오세요.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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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어, 누구예요?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야, 오랜만이 되니네. 왜 나 치마를 메고 있어? 아, 오늘. 오, 딸? 저 주먹이 있네. 누나, 또? 어. 네, 누나 딸. 아, 참 어른다. 오, 예쁘다. 오, 예쁘다. 1세 1대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 뭐, 뭔데? 어? 전 식당 치고는? 석촌이 편스토랑 나라. 아, 진짜? 응. 그럼 누구랑 또 대결하는 거네? 이경규 아저씨랑. 이영장. 아, 쉽지 않은 수업이야. 성격 안 좋은 분들하고. 아, 이리 와봐. 우리 고향 오백, 우리 석촌 이리 와봐. 오늘 고생했으니까 뭐 하나 좀 먹어보고. 직접 해주는 거야, 그러면? 10년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렇지. 흔치 않은 기회지. 흔치 않은 기회니까. 라면 특집이라 좀 힘든 거 같아. 이경규 씨가 라면에... 얻어 걸린 거였어. 우와. 뭐야, 뭐야. 누나야? 아직도 살았어. 여러분, 기죽이려고. 기죽어! 기절해, 기절해. 우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대박.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저는 새로운 맛을 만들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태국 음식점 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태국 식당 중에 호일라이팟을 한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호일라이팟? 굉장히 기분이 나서 저는 이거에 맨날 밥 먹고 뭐, 라면 같은 거 비벼 먹고 막 이랬었거든요. 호일라이팟이 뭐예요? 호기가 조개예요. 조개인데 이건 바지락. 조개볶음, 그렇죠. 바지락 볶음. 아니, 저렇게 작동을 잘하는데 한 푼도 안 쳐주신다고? 맛있겠다. 야채를 투하해서. 마지막. 눈물의 호일라이팟이야? 눈물의 호일라이팟. 마지막. 사실 이게 와이파이에서 했을 때 되게 인기 많은 메뉴였잖아. 이걸로 삼촌이 너 2억 보낸 거야. 아, 얘한테 감사하다고? 얘한테 전화하지. 2억 보내주고. 요리를 전공하고 와가지고 아, 요리를 전공했어야지? 어떤, 어떤 분야? 프랑스. 프랑스. 이거 레시터에 나한테 전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너무 간단해. 너무 쉬워.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여기다가 라면 넣으면 너무 맛있지 않지? 왜냐면 볶음면 맛있는 거 대박친 메뉴들 몇 개 있잖아. 그치. 괜찮겠지? 너무 맛있겠다, 이거. 맛있지. 끝이야, 벌써? 끝이야. 오리엔탈 스타일의 봉골레 같은 건가 봐요. 그치, 그치, 그치.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아, 이거 맥주 안 되네. 우와, 이거 뭐야. 오늘의 또 비상의 무기지. 우리 직원들이 이 가게 만드느라고 진짜 고생해가지고 가게 문 닫는다고 결정을 했을 때 너무 우는 거예요, 서럽게. 한 번도 제가 끼니를 제대로 만들어 준 적이 없어서 제가 오늘 쏩니다. 짠짜라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우와, 크다. 우와. 우와. 일어나. 아직도 살았어. 아직도 살았어. 아직도 살았어. 너구나. 얼굴, 얼굴 들어가. 어우, 살아도 지금 바로 들어가네. 송환이.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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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쪄줘야 되겠어. 나오지 말아. 소스를 또 조금 만들어줘야지. 또 바지락으로 소스 만드는 데 진짜 맛있어요. 정주, 고추마늘, 구소스. 이거 같이 쓰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목넘김이라든가 향이 굉장히 좋아지거든. 연기에 너무 좋아 cyst pensar. 짠짜라짠짠짠로. 짠째라짠짠짠짠짠짠. 짠짜라짠짠짠짠짠짠. 정주. 으아. schoolер. 와. squares. 우와. 우와, 엄청 크다. 좌 Bart'sip and aauen mieiC 문화 wins. 고급지다. 고급지다, 고급지다. بстав. 나 buena技. 우와, 좋은 거 맛있 Jews admire 뭘 다 되는 거야. 맛있어. 맛있어. 잘하는구나, 성천시가. 대박, 이게 그 기대도 좋다는 랍스터. 비장의 랍스터야. 배고파. 조개도 먹고 랍스터도 먹고. 그러면 드셔보세요. 이거 궁금해요. 맛있겠다. 조개, 껍질 조심하시고요. 맛있다. 맛있겠다. 뭔가 칼칼하고 부드럽고.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이게 살짝 국물이 있으면 해장하기 좋은데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조개에서 나오는 그 바다의 맛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조금 더 국물을 해놓고 면을 섞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와, 너무 맛있어. 그렇다면, 이거 아니면. 직접 발라주는 거야? 제일 맛있는 부분이야. 잘한다. 야, 실하다. 남자의 힘이여, 소사라! 남자의 힘이여, 소사라! 나도 남자였다는 거. 잊지마, 해주세요. 강요했다. 강요했죠. 미치겠다, 미치겠다. 진짜 실하다. 실하다. 진짜 많아요. 이야, 너무 칼하다. 이거 라면끓이 진짜 맛있거든. 근데 라면끓이 끓여먹기 아까워. 너무 아까워.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소스. 이야, 맛있겠지. 달랐어. 소스에, 진짜. 코코넛을 소스. 소스에. 진짜. 어후. 앞에 두 개가 기억이 나나요? 너무 맛있어. 비저래, 비저래.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죠? 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때요?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죠? 와, 이건 진짜 맛있다. 정말 제가 먹을 때 세븐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요? 함께 먹고. 초이커. 얼른 한 번 봐요. 절대 혼자 가지 말고. 이걸로 라면을 하면 되겠다. 이 소스 너무 좋지. 맛나네. 뭐가 제일 나을 것 같아.